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주 창부탈영에 이어서 계속 창부탈영 시리즈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창부탈영 꾸마 무정한 꾸마 요거 오늘 배워볼게요. 일단 제가 먼저 불러보고요. 이제 와서 보인단 말도 그것도 역시 못 믿을 말 꾸마 무정한 꾸마 날과 무슨 원수길래 오느님을 보냈느냐 하느님을 붙들어주고 잠든 나를 깨워주지 지금쯤은 잠을 자느냐 안 잤느냐 누웠느냐 부르다 못해 지쳤구나 알시구나 좋구나 지화다 좋아 아니 놀리는 못하리라 이렇게 한 소절씩 나갈게요. 아 아니 놀진 못하리라 사랑도 거짓말이여 사랑도 거짓말이여 님이 날 위함도 거짓말이여 님이 날 위함도 거짓말 사랑도 거짓말이여 님이 날 위함도 거짓말이여 님이 날 위함도 거짓말 님이 날 위함도 거짓말 님이 날 위함도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단 말도 꿈에 와서 보인단 말도 꿈에 와서 보인단 말도 그것도 역시 못 믿을 말 그것도 역시 못 믿을 말 꿈아 무정한 꿈아 꿈아 무정한 꿈아 꿈아 무정한 꿈아 꿈아 무정한 꿈아 날 과 무슨 원수길래 날 과 무슨 원수길래 날 과 무슨 원수길래 날 과 무슨 원수길래 오는 님을 보냈느냐 오는 님을 보냈느냐 오는 님을 보냈느냐 오는 누로 가죠 오는 뒤에 가서 니엄받침이 붙어 오는 님을 보냈느냐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는 님을 보냈느냐 오는 님을 보냈느냐 오는 님을 보냈느냐 오는 님을 보냈느냐 오는 님을 붙들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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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느님을 붙들어 두고 이렇게 시작 가느님을 붙들어 두고 잠든 나를 깨워주지 잠든 나를 깨워주지 잠든 나를 깨워주지 잠든 나를 깨워주지 지금쯤은 잠을 자느냐 지금쯤은 잠을 자느냐 앉았느냐 누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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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서 시김새가 들어가죠 누웠느냐 이거예요 앉았느냐 누웠느냐 시작 앉았느냐 누웠느냐 앉았느냐 누웠느냐 부르다 못해 지쳤구나 부르다 못해 지쳤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그러면 두 장단씩 나갈게요 이제 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사랑도 거짓말이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님이 날 위함도 또 거짓말 사랑도 거짓말이오 사랑도 거짓말이오 님이 날 위함도 또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단 말도 그것도 역시 못 믿을 말 꿈에 와서 보인단 말도 꿈에 와서 보인단 말도 그것도 역시 못 믿을 말 그것도 역시 못 믿을 말 꿈아 꿈아 무정한 꿈아 날과 무슨 원수길래 꿈아 무정한 꿈아 꿈아 날과 무슨 원수길래 꿈아 꿈아 이렇게도 했는데 꿈아 무정한 꿈아 날과 무슨 원수길래 꿈아 무정한 꿈아 날과 달과 무슨 원수길래 오는 님을 보냈느냐 하느님을 붙들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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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나를 깨워주지 지금쯤은 잠을 자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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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느냐 누웠느냐 부르다 못해 지쳤구나 앉았느냐 누웠느냐 부르다 못해 지쳤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좋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많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참사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불러볼게요 자 아 시작 아 아니 놀진 못하리라 사랑도 거짓말이요 님이 날 위함도 또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단 말도 그것도 역시 못 믿을 말 꿈아 무정한 꿈아 날과 무슨 원수길래 오느님을 보냈느냐 하느님을 붙들어 두고 잠든 나를 깨워주지 지금쯤은 잠을 자느냐 앉아앉느냐 누웠느냐 부르다 못해 지쳤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꾸마 창부타령 꾸마 무정한 꾸마 이거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gen 다 FIFA 다 이상